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왕아르시아입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기준에 높은 제품력을 가진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과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달바는 비건 앤 저자극 제품으로 국내외로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서 저도 이전에 달바에서 나온 미스트 제품들은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요. 달바 브랜드 쿠션 제품들은 이번에 처음 만나보게 되어서 쓰기 전부터 많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선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은 아랑 쿠션으로도 유명한 제품으로 얇고 우수한 밀착력의 씬 글로우 스킨을 만들어주고 가볍고 촉촉한 제형으로 촘촘하게 발리는 하이커버 쿠션인데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인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은 홈쇼핑 시즌5 달바 화이트 트러플 로얄 인텐시브 세럼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세럼 커버 쿠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광고로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두 제품 모두 직접 사용해보았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기존 쿠션과 신제품 각각 차이점도 조금씩 있어서 달바 브랜드 팬으로서 한번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과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즈야 티비 나도 나도 여기가 조금 더 자랑스럽게 되고 여기가 조금 더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끈적이니 덜을 하는 것 같아요. 마마 이즈야 티비 오늘은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과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둘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되고 커버력 또한 훌륭한 제품들이라서 정말 좋았는데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같은 경우는 베이지에 모이스처감이 풍부한 얇고 촉촉한 광채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면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은 메쉬 필터로 곱게 걸러 정교하고 매끄럽게 밀착되는 커버 반 팩트 제품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광채 쿠션이라고 부를 만큼 글로우 연출 부분에서 뛰어났다고 느꼈는데요.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의 경우 신제품인 만큼 밀착력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고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이 하이 커버라면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은 내추럴 커버 팩트로 개인적으로 평소에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과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